벤틀리, 벤틀리 GT 2014년식, 2014년식 차량입니다. 2014년식 차량에 음질전용 블루투스 그리고 장착만 해도 사운드가 좋아지는 30W 스페셜 리미티드 에디션 제품 장착 동영상입니다. 벤틀리 차량의 경우 음질전용 블루투스는 장착하시면 바로 CD보다 더 질감있는 사운드를 들으실 수 있고 30F 하이브리드 파워캡은 장착하자마자 소리 크기가 커지는건 기본이고 저음도 아주 단단하며 전체적으로 사운드가 디테일해지고 엔진 스타트도 시동도 잘 걸리며 차량의 모든 전기가 고급져지기 때문에 차량의 기름도 돌먹는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 또한 저 RPM에서 엔진 떨리는 듯한